오늘은 제주 밭담길 영상 네 번째 순서로 구자의 평대리 감수굴 밭담길을 소개합니다. 이곳은 단물이 나는 우물이라고 해서 감수굴 동네라고 불리는데요. 이 동네에 밭담길이 조성됐습니다. 고즈넉한 마을 정경과 낮은 밭담이 어우러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감수굴 밭담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이 동네에 밭담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다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어느 목적에 어느 장소에서 사용하는가에 따라 담에 종류와 명칭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. 제주 전통 초과에서 볼 수 있는 담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구불구불 들어가는 올레담도 담에 종류가 있고 또 바람에서 건물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쌓는 축담. 그다음에 바다로 가면 고기 잡으려고 쌓는 원담. 돌이 굉장히 생활에 불편하게 작용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불편한 돌들을 잘 이용해서 밭과 주거공간과 바다에서 다양한 행태로 돌을 사용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담은 문화유산이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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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